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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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투 투 자로 들려 원 투 차 차 차 둘이 다 앉아봐 오케이 둘이 다 앉아 앙 엑 체내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레시피 어?? 괜찮은데.. 괜찮은데? 존나 이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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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동네 타가 난 것 같다 저기서 찍어 그거 네가 그냥 하나, 둘, 셋, 넌 그날 맘에 얼굴이 떨려지는 그날 맘에 앱톤, 시작 메이저 메이저 샀어? 왜요? 너무 처지는 것 같은데? 원곡을 하는 그런 것 같아 네, 알겠습니다 뭐야? 안 벗어 잘 못 한 명 이렇게 따라 온 몸을 바라봐줘 나 이거 업무 고래, 선배 집안에 좋네 운동이 제일 좋아 누가 했어, 선배 집안, 누가 했어 누구야, 누구야 용하 형 10분만 쉬었다 10분 시작 10분? 5분에서 10분만 7분, 합의점 봐라 5분에서 10분 사이 7분 합의점 봐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 같아 처음에 헤이 유, 헤이 유 다시, 다시, 다시 먼저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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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너무 행복해 좋아 좋아 아주 잘 나오고 있어. 아주 좋아. 모델 최고예요. 그렇지. 여기 기분 좋다. 야 정신아. 네 여기 들어오니까 화면이 꽉 찬다. 기분 좋네. 기분 좋다. 기분 좋다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네가 빠져. 잘 안아. 워우. 왜 그런게. 잘 안아. 워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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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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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재밌어요 저희 잘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뭔가 색다른 편곡도 많이 했고 자신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, 이 정도면 몇 번 더 해야 되지만 흰살 편입니다 문제없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고하셨습니다 한글만의 성공 네, 드럼팬들은 연구를 하긴 했는데 생각먹으면 잘 안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는 빡 올라가서 100% 다 준비된 게 아니라고 전화주면 되게 아쉬워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 아... 다 준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한... 한... 70%? 한 60%? 한 70%? 한 70%? 뭐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조금씩 뭐가 하나씩 해야 될 게 생기네요 한글만 좀 씩하면은 우리 좀 많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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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 그 달에 연주여행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,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좀 맨날 부분부분 좀 이번에 바뀌는 부분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부분부분만 하다가 오늘 조금 엿고 빼고 풀로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습실에 또 전기 문제가 있어서 또 합주실에서 저희 합주실에서 합주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근데 또 연말이라 또 이런 연습실들 다 차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한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근데 또 오늘 처음 해서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콘서트에 더 잘해요 아직은 미완성 단은 한글자막 한글자막 김정은 너 계속 이거 더 올려야 될 거야, 괜찮아 아 진짜, 그러니까 찍으면 안 돼 이거 좋잖아 좋잖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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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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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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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지막 기간이라 오늘 컨디션은 양호합니다.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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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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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가 공연이 끝났습니다. 지금 리허설 막바지에 있는데. 여러분 오늘 재밌게 즐기셨나요? 아 너무 재밌습니다. 너무 커가지고. 여기까지 들립니다. 죄송합니다. 귀청이 떨어졌어요. 귀청 좀 줄게요. 저희 리허설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또 기대되고 그렇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저희가 공연을 잘 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너무 궁금해요. 지금은 또 되게 떨리는데.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그런지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요.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저희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공연과 많은 좋은 퀄리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. 확실합니까? 네 확실합니다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더 멋진 음악과 공연으로 내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잘 보내시고요. 1월 달에 저희 앨범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. 네 여러분 오늘이 좋은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늘 열심히 하는 시행불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행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전 lovely 선생님. 한글자막 by 한효정